미국에서 지금 바로 도착하시는데요 미국에서 네 대단 사기배표 총기장 박사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산소 가족 부분에서 스님 오셨네요 우리 유명한 천혜인 스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연구회의 황정호 의자님도 오셨습니다 황정호 의자님 오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정기운동의 신상일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되세요 네 신상일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획위원장인 조정복 상승양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교가 지금 천안에 있는데 지금 수업을 빼놓고 지금 오셨네요 예 황정호 의 이기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